안녕하세요. 통학과학의 청구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도 첫 모의고사 3월 학평에 대한 통학과학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모의고사를 실시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이게 웬일이야? 학교도 안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약도 안 하고 입학도 못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첫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채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런 해설 강의까지 보는 우리 풍만이들 정말 너희들은 뭐가 돼도 됩니다. 대단한 대단한 풍만이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아, 이런 게 수능이구나. 수능에 대한 좀 감을 익혀야 됩니다. 수능 문제에 대한 감.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생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각자 자기가 풀어본 영역에서 부족한 단원이라던가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꼭 깨우치고 반성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채워가면 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풍만이들이 아직 지금 입학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해냈습니다. 정말 장한 일이고 자,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번 부족한 부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 내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로 통학과학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자, 이 통학과학 첫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 바로 중학교 1, 2, 3학년의 전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시험 범위도 얘들아 어마무시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만막했었는데 우리 풍만이들이 장풍이의 자료실 올려놓은 것 통학과학 같은 걸 잘 다운받아서 중학교 전 과정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다운받았고 그리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것입니다. 야, 그런데 통학과학 내가 여기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얘들아 너희들을 두 번 죽여요. 왜? 문제가 열나 어려웠어요. 진짜. 특히 이 물리 파트는요. 야, 이건 좀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 단원의 내용을 문제화시켜서 우리 풍만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통학과학을 미워하면 안 돼. 알겠지? 지금 우리 도리는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요. 이 물리 5문제, 화학 5문제, 생명과학 5문제, 지구과학 5문제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문제의 난이도가 물리 파트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풍만이들이 1번부터 딱 풀어보니까 아, 문제가 얘들아 굉장히 헷갈린 내용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졌었지. 그치? 에라 모르게 떵! 하고 막 찍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버텨지었고 가끔가다 애들아 장풍의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DM을 보낸 풍만이가 있었어요. 선생님 저 고1, 3월 모의고사 만점입니다. 대박인 거지 그런 애들은. 대단한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점수가 높고 낮음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아휴, 너무 못했어. 너무 잘했어. 이것을 기분, 나빠은 거,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니?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는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고1 첫 중간고사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지요? 그 중간고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통학과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파트예요. 자, 지금 이 물리 파트에 대한 그래프 보면 얘들아 Y축과 X축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자, VT 그래프입니다. 자, VT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은 바로 뭐였니? 이동후루에. 그렇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고요. 자, B는 무엇입니까?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그지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야. 맞아. 그렇다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은 얘들아 힘이 일정한 거야. 힘이 있습니다. 힘이 일정한 운동이고 얘는 뭐야? 알짜 힘이 0인 운동이에요. 되니? 자, 힘이 0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자, 분명히 얘들아 2초동안 0에서부터 2초동안 이동거리 물어봤습니다.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뭐야? 밑에 있는 면적이라고. 밑에 있는 면적. 그러면 A의 이동거리는 얼마입니까? 2호 10에 5. 얘는 A는 5미터 이동한 것이고 얘는 뭐야? 2호 10입니다. 10미터 이동했어요. 그래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작아요. 되니? 두 번째.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같습니까? 아니요. 얘는 힘이 0이야. 얘는 힘이 일정하다.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일정, 알짜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얘는 힘이 있고 힘이 없으니까. 되니? 자, 2초부터 4초까지 A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렇습니다.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다. 그렇습니다. 왜? 속도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지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합니다. 되니? 답은 뒤끝이 돼요. 됩니까? 자, 자,